갖고 있었습니다. 와.. 서상사님 멋있다. 나 방금부터 반한 것 같아. 지금 여기 둘만 있냐? 근데 윤중이는 서상사님 잠금 패턴도 알고 그래? 저희가 만들어 준 겁니다. 이 사람은 세상의 패턴 이거 하나인 줄 압니다. 그 핸드폰을 사면 작은 책자를 하나 줍니다. 핸드폰 사용법이 아주 상세히 적혀있는. 됐습니다. 제 세상의 패턴은 저거 하나입니다. 가죠 우리? 아직 안 갔어요 우리? 사과 좀. 사과 좀. 사과 좀. 사과 이거. 얼마야? 줄만 있었어? 어? 어? 아니 말 안 한 장. 어? ㅋㅋ